안녕하십니까 주식일본지의 윤정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일본지 이다운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멋들어지게 잘 마감이 됐습니다. 강부합이어서 좋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강한 추세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죠. IT 쪽에서 반도체 쪽에서 신고가가 나와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주면서 로봇 관련 주도 두산 로보틱스 오늘 시원하게 15%까지 쭉쭉 뻗어줬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의 수익을 내일도 오롯이 여러분들 계좌로 넣어가지고 가시고 싶다 하신다면 오늘도 방송시간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까지 꼭 가지고 가셔야죠. 정말 오늘 짱 마감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신고가를 썼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방송에서 교육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 15%가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오늘 교육 내용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방송도 꼼꼼히 챙겨보셔야 할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일단은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렇쿵 저렇쿵 이렇쿵 저렇쿵 말이 많아요. 그런데 엔비디아 강력한 시세분출 지속될 수 있다. 그 내용에 대한 근거, 그 내용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 전부 잡아드릴 거고요. 로봇 관련주 그리고 당장 내일 시뻘건 불기둥이 나타날 그런 종목 오늘도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유는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윤정두 대표의 이 수익률 때문인데요. 우리 수익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윤정두는 어떤 대표인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명실상부 아주 1위 전문가죠. 수익률 대회를 7번 우승했습니다. 7번도 정말 놀라운 우승 성적인데 수익률 보시면 10주 만에 7000%가 넘게 7681.64%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딱 10주 만에 기록된 수익률인데요. 어떻게 이런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 이 노하우도 오늘 얻어가시고요. 그리고 이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1등 주식 전문가의 관심 종목까지도 오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윤정두 대표님과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장중에도 내 손에 윤정두를 두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입니다. 저희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는 실시간으로 좀 영상으로 교육을 꼼꼼하게 받고 싶다 하신다면 너튜브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1번지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댓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EBC 경제 채널 실시간 채팅방에 333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노란톡에 333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도서자료 무료로 보내드리는데요. 이 도서자료는 캔들 도서자료입니다. 오늘은 2부가 윤정은 대표님이 안 하세요. 그래서 이 캔들 도서자료 아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당첨자는 노란톡방에서 공개되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황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엔비디아 실적이 지난 밤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대로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았는데요. 매출과 주당 수익익은 물론이고 투자자들이 눈여겨보는 데이터 센터 매출액도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다만 시장보다 논란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과 함께 수출 제한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 우려감이 깊어졌는데요. 현재 상황 자세한 분석과 함께 또 앞으로는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다시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까지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엔비디아 어떻게요? 왜 하락했을까요? 자 엔비디아가 왜 하락했느냐라는 질문을 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 텐데 올해 들어서만 250% 이상 올라왔어요. 250% 올라오고 1% 눌렸다? 물론 그건 있죠.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5월 24일 장마감 이후에 발표된 실적 그 실적 나오고는 26% 폭등에 장중고쯤 29%였거든요.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엔비디아 충분히 선방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랠리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 혹은 2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 그중에 가장 강력한 랠리가 나오는 쪽이 엔비디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눌려진 폭의 기준으로 그걸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좋은 기회가 왔구나라는 생각하시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종목군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약부합해서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소부장, 한미반도체, 또 HPSP, 주성엔지니어링, 한암, 마이크론이 약세에서의 흐름도 있었지만 결국은 장중에다 플러스까지 돌려놓고 그리고 검색계에 튀어나온 종목군들에서는 어마어마한 시세까지도 연출을 해줬다는 겁니다. 결론을 한번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하락 이렇게 돼 있는데 엔비디아가 실적이 장 끝나고 나온 겁니다. 장 끝나고 시간에서 얼마? 1%대 하락이 있었는데 지금 1% 미만으로 낙폭 다 줄여놨고요. 낙폭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 관련된 내용 때문에 그래요. 중국의 판매 경고 이런 부분들, 제재, 중국 관련 대중 제재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그 부분도 다 노출돼 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실적 범위인데 시장 예상치를 상해했어요. 크게 넘어섰죠, 크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 있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의 기준, 명확히 모르시죠?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야. 그럼 보도자료 보고 읽고 얘기하는 것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시가총액 극대용주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극대용주. 글로벌 시장에서 6위, 미국 시장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나 나머지 종목분들이 극대용주가 예상치를 10% 이상 넘기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10% 미만으로 나오게 되면 어닝 쇼크가 되겠죠. 그리고 중견급의 종목분들일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한 20% 정도의 전망치를 상해하거나 하회했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간혹 소형주들의 경우에 아주 소폭의 흑자가 나던 종목이 규모가 조금 커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는데 그거는 실질 펀드멘탈 기준에서 놓고 볼 때는 제한적인 수준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더 움직일 거냐라는 그런 질문도 주셨는데 충분합니다. 지금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0% 이상 더 나오거나 덜 나올 때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20% 이상 증가해서 나왔어요. 여기는 10% 이상이고. 어닝 서프라이즈급이라는 거예요. 실적이 생각보다 덜 나는데 이거 아니지. 예상치를 훌쩍 넘기고. 그렇잖아요. 극대응주의 예상치가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오겠습니까? 실적 전망이. 그래서 10% 정도 수준인데 그 이상이다. 그리고 계속 교육을 해드린 것처럼 업황 자체가 매우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의 흐름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 일봉상으로 저러한 갭 상승 26%의 폭등, 고점 기준 29%의 폭등, 시가총액 얼마? 이 당시 기준에 우리나라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환산하면 1,000조가 넘는, 삼성전자의 2배가 넘는 그런 종목이 29% 때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하루 만에 실적 나오고.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봉상으로 누적적으로 계속 올라가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요. MS사나 이런 쪽이 고점을 넘기긴 했어도 21년 11월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까지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는 쪽은 없어요. 유일합니다. 엔비디아가.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255% 움직였어요. 시간에서 얼마 늘렸다고요? 1%.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 돌려놔서 개장 전 시간의 시간의 1% 미만으로.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는 날아갈 일만 남아있다라는 쪽으로 해석하시더라도 물이 없을 정도로 업황. 긍정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앞으로도 기대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국내 반도체 종목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핫했던 업종이 로봇 업종입니다. 지능형 로봇법의 시행으로 로봇주들도 이슈였는데요. 특히 두산 로보틱스 우리가 방송 중에도 계속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또 날아오르는 모습까지 확인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봇주들 좀 강세를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이따 로봇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요. 그 로봇주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스라엘 하마스의 휴전 협상 타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 아니 언제 이스라엘이나 하마스의 영향을 받은 적이 있어요 증시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유럽 증시만 조정을 받았을 뿐이었어요. 일시적으로. 그 유럽 증시가 우크라이나 전임, 마감된 것도 아닌데 올해 6월부터 영국의 FTSA부터 해서 독일의 닥스, 프랑스의 까크. 전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뛰어넘어줬죠. 이스라엘의 TA35도 1840에서부터 1620까지 그렇게 밀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더 밀려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 됐건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으니 그러한 심적인 부담 요인은 그래도 해소됐다. 그래서 시장, 제발 좀 시장 어렵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시장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장에 이격 발생된 부분만 우리가 빠르게 쫓아붙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의 정책 자체가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장 하방 잡고 돌릴 수 있다는 쪽으로. 그래서 변동성이 확장돼 있는 게 아니라 안정화돼 있습니다. 대형주 기준의 1% 등락 미만에서의 흐름. 여기서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죠. 2차전지 그냥 대놓고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펀드멘탈 대비해서 너무 과열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들은 그나마 조금 많이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만 여전히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해서 들여다보자. 거래대금 수반되고 양봉으로 나와주는 거. 무조건 상승률 상의가 아닌 이렇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이러한 수익 범위들을 가져가시면 SNS택 같은 경우도 반도체 관련이잖아요. 거기에 수급 들어왔죠. 오래간만에 거래량 터져줬죠.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 포착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에서의 수익 범위 가져가시고 거래대금 최상의 종목입니다. 거래대금 최상이라고 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무조건 거래 터졌는데 꼬리 달리고 은봉인데 막 쫓아가. 절대 안 되네요. 삑삑삑. 제대로 된 수익 범위를 제대로 된 종목에서. 조금 이따 교육해드릴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 1,100만 주 터지고 거래대금 최상위 7천억 이상 터지고. 그리고 변동성 15%까지 나와주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1조 이상짜리 종목 잘 보시다 보면 흥아의 운처럼 상한가까지 들어갑니다. 시가총액 3천억 이상. 다만 1조 미만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1조 이상짜리. 두산 로보틱스 또 SNS틱 이런 종목의 흐름을 잡아내셔서. 누적적인 수익 범위. 또 당일의 수익 범위. 꼭 챙겨가십시오. 언제요? 내일 당장 챙겨가셔야죠. 내일 당장에도 이렇게 흥아의 운처럼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 두산 로보틱스처럼 장중에 10% 넘게 올라오는 흐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까지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모두 얻어 가시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왕이 오늘은 좀 짧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 시왕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고 내일장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셔서 저희가 시왕 전략도 전부 다 영상으로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셔야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는 방법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내일장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과 시왕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확인해 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오늘은 로봇주들도 정말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장 초반에 둘 다 강세를 보였지만 또 두산 로보틱스처럼 이렇게 강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은 나이사 종목들로 선정해드렸죠. 오늘 또 로봇 관련주들 살펴보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까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로봇 관련주라고 하면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오늘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같이 볼 건데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기준에서 포트폴리오를 설정을 할 때 주력 포트폴리오는 펀드멘탈이 뒷받침되는 쪽을 기본적으로 본다. 두 번째 기준은 정책을 봅니다. 미국의 정책이 지금 공화당 때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방산 전통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부죠.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 쪽, 또 친환경에 관련된 전기차, 2차 전지 쪽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정책주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 정책이 있는데 원전도 정책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 기준에서 항공 우주 분야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죠. 거기에 로봇 관련주도 정책주로서의 기준이 잡힙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주들의 이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17일부터 해서 로봇 관련된 관계 법령, 법안 이런 부분들이 일정 범위 개정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로봇 산업 관련해서 활성화 정책을 계속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러니까 펀드멘털적인 부분을 갖추고 있는 주력주 포함 이후에 이슈가 되는 종목분들을 본다면 그렇다면 정책주를 먼저 놓고 보시는 게 옳다.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방산 쪽은 시간에서 세상에 현대로템이 5% 초강세로 일단 시간에서 거래를 마감했거든요. 내일 현대로템 꼭 보십시오. 저는 오늘 현대로템 준비는 못했어요. 내일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 결론적으로 정책주의 기준에서, 정책 관련주 기준에서 로봇 관련주다.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거 하나만 꼭 말씀드릴게요. 채널 절대 돌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2대 주주가 삼성전자고 삼성전자가 행사를 하게 되면 60% 지분을 가져갈 수 있고 삼성전자가 아닌 그 이상이어도 펀드멘터리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주가 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로봇 관련주, LG그룹주가, LG그룹이, LG전자가 1대 주주로 올라서 있는 로봇 관련주 있어요. 시가총액 3천억 분이 안 합니다. 또 삼성전자가 2대 주주인 그런 업체가 있어요, 또 시장에. 시가총액 1천억 분이 안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운이 좋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간 날 쭉 말씀드려볼까요? 말씀드릴게요, 제가. 1월 3일 날 상한가 갔습니다. 1월 25일 날 상한가 갔어요. 3월 16일 날 거래대금 1조를 넘기면서 상한가 갑니다. 8월 31일 날 역시나 상한가 갑니다. 왜 기억하냐고요? 상한가 들어가는 흐름들을 전부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펀드멘털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또 이슈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똑같은 대그룹 관련 지분이 있다 할지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모멘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은 그것을 누군가가 만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 만져준다는 내용 자체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 외국계 기관 투자자, 혹은 국내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메이저가 매수를 해줄 거냐, 아니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움직임을 줄 거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주식 수가 1,900만 주 때입니다. 5만 원이 넘어가야 시가총액 1조를 넘어서요. 1조 넘어서는 종목이 250개 종목이 넘어요, 지금 현재.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금 시가총액이 그렇다면 얼마예요? 16만 7천 원이면 3조가 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3조가 넘는 종목에 대주 지분이 많다 할지라도 메이저들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그러면 거래대금이라도 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거래대금 1조씩 터지면서의 흐름, 이러한 흐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1봉 차트에 정확히 보시면 상승, 장악, 확인형이 뜹니다. 이게 언제예요? 8월 31일이에요. 8월 31일 날 상한가 그냥 오전에 막 치고 올라가서 바로 그냥 오후장 상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서 그 다음날은 캔들의 크기가 작지만 갭 상승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거래대면 1조 이상 터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추가 강세 그리고 이게 지금 12만 원대에서부터예요. 12만 원대에서부터 얼마까지 올라와요? 24만 원대까지. 그럼 우리 요즘 맨날 배우는 게 뭐예요? 이게 무슨 캔들이에요? 이거 무슨 캔들? 4대 천왕이네요. 별 3개, 4대 천왕. 별 3개짜리 캔들 4개 중에 한 가지가 뜬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 고점에서 왜 차익시를 못했냐 이거지. 이건 뭐예요? 석별형 4대 천왕입니다. 그렇죠. 하락반전의 석별이에요. 뜨는 애가 아닌, 샛별이 아닌 석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 20만 원 수준에는 정리가 끝났어야 되는. 그리고 나서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봉이에요. 주봉인데 이 자락 1월 3일에 상한가, 1월 25일에 상한가, 3월 16일에 상한가. 이러면서 거래량, 거래대금 다 터져 있고 빨간 색깔 박스 쳐드리는 구간에서는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 신호가 다 나와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락반전의 신호가 나오면 팔아야죠. 정리하셔야죠. 안 그러면 2차 전지처럼 되는 거야. 7월 말에 다 팔라고 매도 쌓이니 기술적으로 다 놨는데 못 팔고 지금에 와서도 공매도 탓 운운하고. 그럼 인생 패배장 거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말고 지금도 2차 전지 강력하게 밑두 끝도 없이 말씀하시는 분들 큰일 납니다. 왜? 시청자분들이, 국민들이 손실을 보잖아. 결론적으로 이때 이후에 흐르면 어때요? 거래량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매직 시그널 매수인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하향인 게 매수는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거래 터져요, 안 터져요? 빨갔네요. 여기서 매직 시그널 매수죠. 이 매직 시그널 별거 아니에요. 보조지표입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한 보조지표. 기초만 조금만 아셔도 변형 기준에 상승장확확인용 뜨고 방금 말씀드린 12만 원대에서 24만 원. 꺾여져 내려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팔아야죠. 그렇죠. 조금 전에 석배령 떴었잖아요. 이게 주봉에서 안 보면 일봉에서 석배령 보고 팔면 되잖아. 그 이후에 거래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주가는 올라가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의 기준은 누가 우위라는 게 아니라 두산 노보틱스에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움직인다면 이쪽은 동반매매는 가능할 수 있다 할지라도 누굴 사야 된다? 1등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변동속매매를 하게 된다면.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종목의 기준에 1등주, 1등주 말씀하시는데 그 1등주의 기준, 시가총액 1주 이상짜리에서 메이저, 또 거래대금, 수반 내는 거 필히 보고하십시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관망의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기까지만 해드립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관망 설정해드렸고요. 우리 고점 사냥꾼이 되지 않으려면 교육도 꼼꼼하게 받고 또 윤정은 대표님이 세워주신 전략까지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관망이라면 볼 수 있는 로봇줄을 확인해봐야겠죠. 두산 로보틱스 확인해볼 건데요. 오늘 장중 15%까지 시원하게 올라졌습니다. 우리가 또 지난주부터 계속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또 기억을 하는 게 어제 그제 계속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교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4조를 넘겼어요. 장중 기준에 4조를 넘겼고 여기도 똑같아요. 50보, 100보입니다. 성장성은 어마어마하게 뛰어나고 정책적으로 유리하다. 그런데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검증받아야 된다. 그리고 결론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신규 상장 이후에 꼬리 달리고 내려와서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 떠요? 상승장학형. 그렇죠. 상승장학형 4대 천안 캔들들이 다 떠준단 말이에요. 초록색깔로 입혀드린 이유는 거래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초록색깔로 박스를 쳐드리고 다만 장학의 기준이 형성될 때에는 거래가 수반돼 있어서 이때 편입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을 매수해라, 매도해라 그 개념이 아니에요. 교육을 해드리잖아요, 교육을. 여기서 살 수 있어? 없어요. 샛별형이 떴는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야죠. 그렇죠. 이 기관에서 꺾여주고 크로스 나와주고 영선 위쪽으로 올라와주고 거래량 거래대금 5M에 20M에 터져주고 그 흐름 속에서의 기준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급진기업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목표주가 설정할 수 있다. 얼마? 6만 9,500원. 이게 며칠 전에 교육해드린 차트 내용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조금 이따 뒤에 확인해드릴 거예요. 결국은 오늘 6만 9,100원까지 올라옵니다. 이거는 지금 6만 6,800원일 때 제가 캡쳐를 해드린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더 우위를 점한다의 그 기준이 아니라 매수의 신호가 나오고 또 매수의 신호가 나오고 현재 기준에서는 매도의 신호가 일단 현재 기준에서는 없다. 거래가 터져 있다. 어느 정도 수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의 거래대금이 장중 2위에 올라서 있잖아요. 그런 흐름을 굳이 놓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론은요. 로봇 관련주를 보신다면 여러 로봇 관련주가 있겠지만 시가총액 극대용주 두 종목. 내일이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래가 빵 터진다면 그렇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내일 기준에 두산 로보틱스가 터진다면 두산 로보틱스로. 그 두 종목 중에 과연 내일장 공략주는 어느 쪽에 더 무게감을 뒀을지는 잠시 후에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로봇주다 하더라도 하루 동안의 흐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해드리고 있는 이 나이사 종목인 두산 로보틱스처럼 장중의 15% 넘어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한 달 동안에 지금 100%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군들 오늘도 공개를 드릴 거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그리고 장중에도 좀 실시간으로 전략 받으면서 매수매도 탓점 궁금하다 하신다면 노란톡방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입장 방법도 확인해 볼게요.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세요. 입장하시는 방법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까지 어떤 나이사 종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발군된 나이사 종목들 중에 앞으로 또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없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나이사 종목 확인해 보기 전에 또 이 포트폴리오 종목들도 확인을 해 봐야 되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안전하게 꾸려놓은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 주셔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우선순위죠. 그래서 매달 마지막 거래일날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금씩 조절을 해 드려요. 10월에 원체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잡아놨어요. 비중 자체를. 그런데 어찌 됐든 IT가 60%, 현대차 LG화학입니다. LG화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 돼 라고 말씀하셨고 현대차도 그랬지만 결코 나쁘지 않았죠. 결론은 12월 달에도 이 종목분들 위주로 포트가 채워질 텐데 비중은 조금 바뀔 거고요. 소부장 기준에 한미반 더 쳐서 약간 바뀔 수 있어요. 시장 몇 퍼센트 올랐어요? 10%대 올랐는데 포트폴리오 수익률이죠. 조금 더 높습니다. 전혀 나쁜 자가 아니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포트폴리오 종목 이외에 지금 우리가 언급하는 로봇 관련주라든가 또 에코프로 머틸 같은 이런 교육용 종목에서 추가 수익을 일정 범위 가지고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시장의 주도주들로 채우고 나서 또 추가적인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다면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플러스 알파 종목들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나이사 종목들 지금까지 어떤 종목도 있었는지 공개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5개 종목을 오픈을 해드리는데 이 종목이 다 변동성이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하이닉스, LG와 한미반도체가 주력주에 포착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력주에서도 한미반도체 변동성은 7월에 상하가 갈 정도로. 지금 시가총액이 6조를 훌쩍 넘기는 종목입니다. 그런데도 가볍습니다. 그리고 두산 노버틱스 내일장 공략죄 또 넣어드렸어요. 그 이유 좀 더 설명드릴 거고 SNS텍 시가총액 이제 막 1조를 넘겼습니다. 넘기고 거래가 터진 상태라 2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수반된다면 변동성 매매.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 5에서 10% 사이의 변동성 매매.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SNS텍 오늘 제가 노란톡방에 있어서 그런지 검색기에도 포착이 되더라고요. 검색기에도 포착이 됐는데 검색기 종목들 잠깐만 보겠습니다. 우린 상한가 종목이 나와서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 흥아, 혜은이 상한가 올라갔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노란톡방에 올라온 걸 제가 봤거든요. 딱 한 종목 올라와 있었잖아요. 흥아예요. 그런데 이게 또 상한가까지 올라가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좀 샀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두 가지로 수식을 나눠놨어요. 3천억에서 1조까지. 3천억에서 1조까지의 종목. 3천억 미만은 교육도 안 됩니다. 3천억 이상의 1조 미만. 그리고 1조 이상짜리 종목인데 오늘 오래간만에 흥아해온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 하나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이런 종목이 나올 수 있으니까 1조 미만짜리도 볼 수는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1조 이상짜리 위주로 가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네. 멋집니다. 하나 마이크로 오늘 11%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포트폴리오 채우고 나이사 종목을 추가 수익 가져가고 흥아이용 같은 종목에서 상한가까지 얻어가면 너무나 기분 좋은 하루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에코프로 머트리얼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라서 수식이 아직 안 나와요. 이식 거래를 이런 수식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안 나올 때는 직접적으로 교육을 해드립니다. 거래량의 교육, 거래대금의 교육 어제까지 다 해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산 노보틱스 같은 경우에 얼마예요? 4만 6,550원인데 그렇죠. 11월 15일부터 나왔네요. 오늘 얼마예요? 4만 6,550원에서 오늘 고점이 놀라지 마세요. 6만 9,100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15일 날 4만 6,550원 또 16일 날 4만 9,500원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뜨는 게 아니라 2,400개 종목에서 이 종목이 뜨는 이유 20일 날도 월요일 날 이렇게 뜨는 이유는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올라왔다. 그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올라오면서 양봉이 발생되고 이동평균선의 비중에 우상향의 기준이 잡히고 이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22일까지도 그렇게 해서 오늘은 탈퇴신호까지 나와줬어요. 이 탈퇴신호 나온 이후에 재편입의 기준까지 또 설정이 된 거죠. 거기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1조를 이제 막 넘긴 SNS택도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그 밖의 여러 종목분들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검색이 되는데 이 수식을 넣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오늘 맞아요. 2부 시간에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방송을 맡아주실 이용철 전문가님이 교육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 질투가 나서 저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지만 우리 이용철 전문가님은 그거를 HTS, MTS에 다 넣을 수 있는 그 내용을 차분하게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그 역량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왜 그랬어요? 이러고 막 이거 왜 안 넣으세요? 이러고 앵글인데 앵글이. 우리 이용철 전문가는 아주 차분하게 차분하게 하나하나 알아들을 수 있게 교육을 다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라면과 진라면 맛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흥아연처럼 상한가 잡아내고 에코프로머티처럼 이런 종목들도 또 상한가를 교육을 통해서 잡아낼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내 계좌도 아주 시뻘겋게 달아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익도 확인을 해봤으니까 내일장 공략주가 너무나 궁금해요. 내일장에도 또 이렇게 상한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10%대 고점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러한 종목군들 받아가시려면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략 받아가시려면 노란톡방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에 오시면요. 이 검색기 종목들 흥아연같이 딱 한 종목 지금 나와있는 종목에서 상한가를 올라가잖아요. 이런 검색기 종목들까지도 모두 다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야겠죠?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네모난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으로 입장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시황도 확인해봤고 업종도 확인해봤고 종목들도 확인해봤는데 제일 궁금한 건 사실 내일장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봐야 할지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장 공략주들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관련해서 시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채널 절대 돌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채널 돌리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어떻게 해요? 갖고 계신 분들은 잘 대처하시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변동성이 크니까 그냥 이러고 계시고 그러다가 또 마지막 자락에는 따라 붙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2차전지 올해 기준에 에코프로 14배 올라올 때도 똑같잖아요. 1월 달부터 2월 달부터 3월, 4월 7월 달에 왜 따라 붙게 얘기를 하냐고요. 결론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기준에 내일도 볼 수 있느냐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1천억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거래대금 20이 안에 들어오는 조건 20이 전후에 놓여지는 조건이고 이미 거래가 터져 있잖아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우리 전체 종목의 다섯 종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일장에도 천만 주의 거래량이 터진다면 그러면 개장 초에 어떻게 돼야 돼요? 소문이 나 있는 종목이니까 동시효과의 1% 얼마? 10만 주의 동시효과 물량이 터져야 됩니다. 오늘 얼마? 20만 주의 동시효과 물량이 터졌어요. 오늘. 그리고 나서 밀려내려갔다가 양봉으로 돌릴 때 어떻게 된다? 양봉일 때 따라 붙는다. 9시 10분에 몇 퍼센트요? 10%요. 천만 주의 10% 몇 주? 10만 주. 100만 주. 100만 주. 진짜 확 그냥 확 그냥. 천만 주의 10% 100만 주 터지고 양봉. 그게 진짜 터지나요 했을 때 터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주월 봉이 없잖아요. 신규 상장주니까. 그래서 분봉의 기준에 4대 천원 캔들 다 뜨죠. 그리고 이 4대 천원 캔들만 뜨는 게 아니에요. 차익실현 범위의 캔들도 뜬단 말이에요. 20일 기준에 상한가 들어갈 때 910만 주가 터졌는데 11시 24분에 캡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장에 이미 상한가를 들어갔고 천만 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께 설정해드린 범위가 이런 수익을 같이 내시고 싶다 하시면 천만 주의 기준 거리량이 21일 날에도 터져야 된다. 20일 날 방송에서. 그렇게 해서 21일 날도 똑같이. 그런데 문제는 터지고 수익이 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락, 장학형, 하락 임대 확인형에 4대 천원 캔들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면 차익실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차익실현 했더니 바로 다시 떠죠. 그러니까 어제는 재편입의 기준이 잡힌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어제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차익실현 상한가의 절반 이상 하십시오. 개파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기준에 메이저들의 매도와 매수의 기준은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다. 개인들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의 주의를 좀 가져가고 그리고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21일 날의 기준에 1,600만 주가 터졌는데 1,000만 주 기준 잡아드렸잖아요. 9시 10분에 진짜 100만 주가 터졌을까?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300만 주가 터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동시효과 이후에 여기서 14%대 움직이고 밀렸다가 되돌리면서 그냥 치고 올라간 겁니다. 쉽지는 않아요. 이걸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매매할 수 있다. 없어요. 그 기준에 1,600만 주의 80%인데 1,000만 주만 터져도 거래대금이 1조가 넘기 때문에 오늘도 1,000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래서 22일자 1,000만 주 기준 거래량 보십시오. 내일도 1,000만 주예요. 그렇게 해서 양봉이 나오면 들여다보는 거예요. 천만 주 터지고 양봉이 나오면 그렇게 해서 VI까지. 그럼 결론은 처음에 양봉이 나왔냐 했을 때 시초가 여기에서부터 밀려 내려갔다가 양봉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렇죠. 편입의 기준입니다. 바로 은봉 떨어지죠. 그러면서 장학형 됐죠. 그 이후에 매수 신호가 나온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캔들에? 없는 것 같아요. 단 하나도 매수 신호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 거래량 단 하나도 실린 게 없습니다. 거기에 매직 시그널, 이동평균선의 보조집비를 말했죠.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7월 말 2차전지로 똑같은 흐름이에요. 지금의 기준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지금도 속아서 2차전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펀드멘탈 대비 프리미엄이 높고 그 프리미엄이 깨어내려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못 움직이는 흐름인데 거기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움직이겠습니까? 이제는 정신 똑디 챙기고 펀드멘탈 뒷받침돼 있는 종목군들 위주에서 설정 범위 잡고 10분 봉으로 보셔도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매수 사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일은요. 내일도 천만 주 터지고 움직인다면 오늘 보세요. 100만 주 터졌죠. 200만 주 이상 터졌죠. 약보함에서 돌려질 때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도 장중 12%까지 올라갔다. 꺾이면 차익 실현이다. 다만 권해드리지 않는다니까. 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여가를 즐기시는 분들 이거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장중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만 교육용으로 한번 이만큼만 들여다본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교육용이라고 말씀해주셨어도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기분 좋은 수익 가져가시려면 유정호 대표님 교육 끝까지 들으시고 또 오늘 짠 공약주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짠 공약주 오늘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또 어떤 종목을 볼 수 있는지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고를 해드렸어요. 사실상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어떤 기술적 분석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물론 선입견 갖고 있는 종목 윤정도가 제일 싫어하는 업종 바이오. 실적이 없는데 프리미엄이 너무 높은 거. 그다음에 2차전지도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 그럼 싫어. 로봇 관련주도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 싫다니까 윤정도는. 포트폴리오에 아까 주력이 없었죠? 네, 없었어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면서 펀드멘탈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두산 그룹의 자회사의 기준에 두산 그룹의 자회사인데 4조가 넘는 종목에 또 2차전지도 시가총액이 에코프로 40조까지 넘기고 에코프로 비엠 57조까지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왜 매매를 안 합니까? 왜 그 수익을 안 내요? 다만 지금처럼 두산 로보틱스처럼 거래가 터져주고 움직여줄 때 그럼 펀드멘탈 외적인 수급과 심리를 보고 이 수급의 두 가지의 경우가 뭐라고 했어요? 메이저의 매직과 그리고 거래대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직과 거래대금 둘 다 형성돼 있단 말이죠. 최근 거래일에 한 2% 매수했습니다. 대주지 지분 70%고요. 그럼 2%가 작지 않은 규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1천억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거래대금 2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럼 내일 거래의 기준에 최소 범위 600만 주 잡아드렸어요. 공격적이신 분들. 600만 주의 거래가 터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제도 똑같이 600만 주. 그저께는 700만 주 잡아드렸는데 그러한 거래대금의 기준을 나는 좀 편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기 만드시면 돼요. 이 검색기 만드는 거 어렵지 않다고 했잖아요. 기준 거래량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기준 거래량 교육 좀만 받으시고 검색기 수식 넣는 거는 윤정도가 잘 못해요. 기계치야. 누가 한다고? 이용철 전문가님 기다리고 있어요. 이용철 전문가 오늘 2부 시간에 여러분들 교육해드릴 건데 질투가 나서 살 수가 없어요. 인기가. 생각해보세요. 두산 로보틱스 20일 날도 거래량 200만 주 터지면 1천억이거든요. 200만 주 터지고 양복이면 된다 했는데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약밥에서부터 18%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수식만 검색기 딱 넣으실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 그런데 저는 교육을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데 하여간에 이용철 전문가는 이걸 다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캔들도 뜨고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위 5위도 올라오고 이게 20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21일 날의 기준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검색했던 이 수익범위 부러우시죠. 20일 날도 볼 수 있습니다. 했는데 21일 날의 문제는 하나가 거래대금이 600만 주 잡아들였잖아요. 700만 주. 400만 주뿐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검색기 뜨긴 떴는데 거래가 둔화되고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끝인가? 계속 거래대금이 둔화되나 했더니 거래가 터져줍니다. 그래서 600만 주 수준으로 거래대금을 살짝 낮춰드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기준은 정거래를 대비 80%, 최근에 거래대금 기준의 70% 이 기준이 흡족된 거거든요. 오늘 기준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준이 20일이 아니라 22일입니다. 날짜만 저희가 잘못 써놓은 거고 22일 기준에 600만 주 기준이면 60만 주 터져야 되잖아요. 120만 주가 나옵니다. 거래가 터진 거죠. 그 흐름 속에서 약보화까지 내려왔던 것이 플러스 전환. 이게 얼마까지? 16% 수준까지 폭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 모르겠지만 거래대금 거래량만 제대로 알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수식이 나오는데 와, 6만 2천 9백 원 너무 높지 않을까? 6만 9천 100원 찍었다고. 지난 15일 날 얼마 나왔다고? 4만 6천 원 나왔다고. 검색기에 포착되는 기준이 윤정도의 36년 노하우가. 그러니까 이 내용들 그대로 이거 누가 만들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시청자분께서 만들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시청자분께서 무료로 만들어주신 거 여러분들과 병행해서 무료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만 몇 개 있어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5분봉의 기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느 거예요? 1봉, 2봉의 기준이죠. 그래서 이걸 좀 빨리 넘겨드리고 이 수익 범위를 앞으로도 더 확정지을 수 있는 부분은 매직 계산기까지 활용하자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 교육자료는 꼭 다운받으셔서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차익실현할지 5분봉의 기준입니다. 여기서도 차익실현 신호 나오고 나서 단 한 번도 매수신호가 없다가 여기서 살짝 돌려질 때 이때 한 번씩 관심 갖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 범위를 보시는 거고 결론은 22일 날 기준에서의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수익 범위와 그리고 이 종목의 이런 주봉 주봉 차트의 기준 망치형, 장악형 다 떠 있어요.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 기준에 두산 노보틱스 다시금 올려드렸습니다. 얼마로? 천만 주의 거리량으로. 그렇게 된다면 시초가 대비 최소 5에서 10%의 변동률 볼 수 있다. 내일장 공략주입니다. 내일장 공략주 다섯 종목까지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너무 빠르게 지나서 못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올려드릴 거니까요.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1부는 여기서 준비한 내용이 끝나는데 2부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대표님. 엄청나게 저도 기대가 되는데 사실 질투가 나서 기대보다도 질투가 납니다. 그냥 누구나가 처음엔 윤정도의 교육 내용 듣고 계시다가 나중에는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그거는 이용철 전문가가 잘하는데 그러면 글로 다 가버리죠. 나도 만들고 싶다고. 오늘 교육 꼭 받으셔서 검색기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우리 앵그리정도 대표님과는 다르게 이렇게 순한 맛으로 꼼꼼하게 교육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또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2부에서 마저 검색기 기초 교육 받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follow me on occas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